오늘 출근길에는 옅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연무나 박무가 낀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가시거리도 다소 짧은 상태입니다. 기온이 조금씩 오를수록 이 안개는 점차 사라지겠지만 낮까지는 곳곳에 연무나 박무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서해안과 일부 내륙지방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도 다소 높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장시간 외출을 삼가는 등 호흡기 질환에도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으로 올라서면서 활동하기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강원 영서 북부 일부 지역에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철원의 경우는 5시 현재 영하 14.7도까지 떨어진 모습인데요. 한낮에는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낮 기온 영상 2도 예상됩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연무나 박무가 낀 가운데 강원 영서 북부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도 다소 낀 상태입니다. 이 연무나 박무는 오늘 낮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는 약하게 눈이 내리는 곳도 있으니까요. 눈길 피해 없도록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나라는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길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막다가 점차 구름 많아지겠지만 강원 동해안 지방에는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부산을 비롯한 경남 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건조주의보가 계속되면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영상 2도를 비롯해서 강릉 영상 5도, 대구 영상 6도 예상됩니다. 대부분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동해안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닷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5미터까지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또 오늘까지는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인 만큼 남해안과 서해안 저지대에서는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새벽부터 낮 사이에 눈이 조금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적설은 1c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지만 그 밖의 중부와 호남 서해안에도 아침부터 낮 사이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